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깜짝 놀랐어. 네. 인사드릴게요. 아이디어 보이프랜드. 안녕하세요 보이프랜드입니다. 요즘 가지고 오네요. 네 그렇죠. 네. 진짜로요? 네. 오늘 어떤 프랜타임에 대해 하고 싶어요? 재밌어요. 재밌는 거? 재밌는 거 강민이가 잘하는데. 제가 요즘 물이 올라왔죠? 네. 여러분 시작할까요? 네. 그래요 한번 해볼까요? 네. 서울에서 하는 거 오랜만이죠? 네. 어때요 우리 보니까 사이트에서? 우리도 좋아요. 그럼 시작할게요. 네. 심쿵의 시간을 가져봅시다. 심쿵은 무슨? 너무 너무 많이 들어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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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자. 여러분. 한국장마음 끝까지 들어야지. 누구의 노래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지 몰라요. 그게 영상으로 나가. 그래가지고. 그래서 아주 달달해요 제가 봤을때 너 잖아요 당신이요 야 진짜 아 포장이 어마어마어마한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사실 백만뷰 돌파했다고 해서 엊그저께 급하게 찍었어요 형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어제 스케줄 끝나자마자 음악방송 끝나자마자 밤늦게 찍었어요 그래도 마음은 다 만져? 그럼요 그러세요 형님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희가 특별하게 민우군부터 포이프렌드의 심덕타임을 가지겠습니다 무슨 타임? 심쿵심덕타임 이름하여 내가 방금 만들었어요 민우군부터 그래서 3초간 여러분들께 심쿵할 수 있는 그런 귀여운 포즈나 포사짜리나 여러분 민우군한테 집중해주세요 엄청나게 나갑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큰 실행을 안겨주는데 한 명씩 다 할 거예요 멤버분들 생각해주세요 어디가 어디가 내가 오 하고 있을게 어떤거 할까 귀여운거 여기 시간이 없을까 민우군부터 시간이 없어요 두드로 카운트 들어갈게요 5 4 3 2 3, 2, 1 찍으세요 자 다음 영민이 영민이 바로 갈게 영민이 한번 갈까요? 영민이 섹시한거 눈빛 한번 하자 자 3, 2, 1 다시 한번요 3, 2, 1 아 뭐였네 소름 돋았어 자 형섭이 형 귀여운거 가야죠 귀여운거 뿌이 뿌이 한번 가야지 형섭이 형 갈게요 3, 2, 1 아유 좋아졌네 광민이 갈게 광민이 뭐하네 광민이 섹시한 눈빛 벗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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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광민이 갈게요 3, 2, 1 뭐야 뭐야 복잡적으로 어 다시 한번 슈 다시 한번 슈 정말 하듯이 다시 한번 지금 초고등 카메라 버전 슈 한 장대로 3초만 시작 하나 둘 셋 아유 잘한다 자 자 다음 이경민씨 고수요 자 카운터 세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할까요?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민이가 주최했으니까 정민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사진이요 정민이가 다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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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약했어요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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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미안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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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미안해요 지금 찍은 사진 올리지 말아요 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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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자 마지막으로 정민이 형 고민 중이죠 정민이 형 섹시한거 갈까 멋있는거 갈까 귀여운거 갈까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정민이 형 알았어 20대 중간에 귀여움을 한번 보여줍니다 가보시면 귀여움 가보시면 귀여움 가보시면 귀여움 가보시면 귀여움 가보시면 귀여움 자 자 보여줄게요 인형을 따라합니다 하나 셋 둘 하나 어휴 역시 역시 세월은 못 속여요 호흡 호흡 좋게 해줘야되는데 아 좋았어요 그럼 네 멋있는거 하나 봐주세요 멋있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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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잘하는거 숨셔도 멋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멋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멋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멋있어요 어 나 숨 쉬었는데 어떻게 알았고 어 어 아 아 아 아 아 그래요 다 멤버들 한 명씩 이렇게 끝냈는데 미루분부터 오늘 어땠어요? 서울에서 오랜만에 만나니까 오랜만에 팬사인하니까 진짜 되게 좋은거 같아요 그쵸 그쵸 진짜 좋죠 근데 우리 팬분들 너무 오랜만에 봤는데 오래 본 얼굴도 진짜 많아요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비슷한거 그쵸 근데 내일도 있잖아요 우리 네 내일은 좀 더 좀 더 설레기는 팬사인은 할까요? 네 어 뭔가 원하는게 있으면은 편지나 공카이클로 쓰면 저희가 참고해서 내일 더욱더 즐거운 팬사인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죠? 네 우리 내일 봐요 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시간이 좀 오버려서 저희가 또 바쁜 남자들이잖아요 네 우리 또 내일 무대를 위해서 오늘 리허설하러 가거든요 오빠들 열심히 일을 할테니까 또 오빠들 위해서 열심히 우리 검색하고 노래 듣고 알겠죠? 네 우리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할테니까 우리 앞으로 하는거 있잖아요 너희들은 I'm your 팬사인 오케이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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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기 말고 얼굴 좀 보고싶다 얼굴 좀 할게요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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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맞아서 진짜 고마웠어요 잘가오나 고마워요 골대까지 같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bisher 잘가오 안녕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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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